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라나는 시앗이라는 회사에서 온 김효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떨려요. 방을 좀 작은 데 잡아주시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한 분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했고 너무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킬앤아이드라는 게임을 내고 그 과정에서 배운 거, 그 과정상에 있었던 얘기들 또 스토리 게임이니까 스토리 게임이라는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중에 10명 이하의 인디게임 회사 혹은 팀 혹은 개인, 1인 회사, 학생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그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무슨 내용을 할까? 넥슨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제 강의를 들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할까 하다가 여기 인디게임 세션이라고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적으로 내용이 고급스럽게 기술을 알려드리거나 그런 세션은 아니고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스토리 게임만 어쨌든 한 세 편을 냈어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느낀 것들 또 무엇을 배우고 또 적용했는지 어떤 부분이 통했고 어떤 부분은 작은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빨리 다른 게 옆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도 의호자리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저희 회사에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호 씨가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군대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병특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상 받을 때마다 저희 게임 치킨앤아이드 이 친구 이름 들어가 있어요. 제작자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스토리 전달을 위한 게임 디자인 사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게임을 디자인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또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오피셜 사진입니다. 신문기사 같은 데다가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럴 때는 막 처참하게 이렇게 막 있습니다. 갑자기 막 기자님들 쳐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냥 사진 찍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실제 모습이죠.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회사는 한 지금 5년 만 5년이 3월 달에 지났기 때문에 이제 꽤 됐습니다. 어디 가면 스타트업이냐 그러면서 뭘 이렇게 스타트업 오래하냐 이런 얘기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넥슨 출신입니다. 그런데 넥슨에서 게임 개발을 하거나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인사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인사팀장으로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넥슨이 한 200명 정도 있을 때부터 한 1500명 될 때까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게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게임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라나는 씨앗. 그래서 뭐 씨앗하냐 이러고 자꾸 전화 가끔 1년에 한 두 번씩 옵니다. 종묘회사냐 가끔 옵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 CI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교육회사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과 게임을 결합한. 듣기만 해도 진부하죠.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저같이 이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교육적인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진부한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한 1년 반 걸려서 게임을 만든 거죠. 코코스 2D로 만들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자라나는 수학 그레이드 1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게임을 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정책 위반했다고 지워버렸어요. 애플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냈는데 나름 잘 만들었지만 제일 핵심은 아 이거 하느라고 가진 돈 다 쓰고 회사가 간당간당 간당 이거 어떡하지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걱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죽음의 계곡을 이 두 작품으로 지나게 되죠. 옐로브릭스라는 작품과 트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얼마 전에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혹시 오신 분 계세요? 거의 안 계신데 계시네요. 발표했던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머리를 싸매고 뭘 하지 이러고 하다가 찾아낸 게 이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 지킬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고전 소설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뭐 이런 책들 읽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옛날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영화는 오페라나 뭐 이런 걸로 다 본 거죠. 뮤지컬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레미제라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빅토르 이고가 쓴 소설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레미제라블 어떤 스토리인지. 그렇지만 책을 읽어서 아는 건 아니고 다 뮤지컬을 보셨거나 영화를 보셨거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은 원래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스토리의 플롯이 가지고 있는 힘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다시 읽지 않아요. 지나간 유행가를 다시 듣지 않듯이 잠깐 유행했던 스토리가 100년 후에도 히트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적으로 저희가 잘 이 스토리를 해석해서 스토리 게임이라는 게임의 장르가 있죠. 스토리 게임으로 잘 만들면 저는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영화나 뮤지컬이나 웹툰처럼 왜냐하면 그들도 다 IP 가져다가 만들어서 쓰니까 그리고 브랜드도 하나 멋있게 만들어서 매즈엠, 맞음 많이 부르는데 저희는 의도는 원래 열매를 맺다 해서 매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더 큰 뜻도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고 고전을 게임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들 역시나 넌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런 거 로미오와 줄리아 이런 거 만들려는 거야?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고 요즘 뭐 배그하고 그런 시대에 오버워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 고전을 읽냐 어른도 안 읽는 걸 애들은 왜 읽고 요즘 아무도 안 읽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게임으로 만들어? 그 게임을 누가 하겠냐? 이런 생각이 제일 컸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전이 가진 장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이상 검증된 플롯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의 특징은 2차 저작물이 넘쳐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그걸로 별의별걸 다 만들었던 저작권이 무료라는 게 제가 저희 다 작은 회사들이고 혼자 2인 개발, 3인 개발 IP로 게임 만들면 좋다 이거 다 알지만 그걸 저희가 계약해서 할 것도 아니고 저희랑 하시죠. 찾아오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작권이 무료 저자사후 70년이 지나면 저희가 쓸 수 있거든요. 제일 큰 메리트였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뭐 신과 함께랑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자사후 70년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조금 예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출시 라인업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원래 오제의 마법사라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게 동화잖아요. 프랭크 바움의 동화인데 이 작품으로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첫 게임 회사의 시작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타겟 연령층이 어린이었던 동화로 시작하게 된 잔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제의 마법사로 시작하게 됐고 오제의 마법사를 하게 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오제의 마법사라는 1939년도에 나온 MGM의 영화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디즈니에서도 영화를 만들고 만화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이런 작품들이어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자. 다음에 뭐 할래? 다음에 원래 하고 싶었던 작품은 어린 왕자였어요. 되게 짧고 되게 임팩트가 있고 또 어린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대생년인가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얘가 이 대표적인 저작권 예외 사항입니다. 프랑스랑 미국에서 저자사 후 70년은 한참 지났는데 만료가 안 됐어요. 만료가 왜 안 됐냐면 생댁쥐베리가 2차 대전 참전용사로 인정을 받아서 저작권이 100년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산보로 쓰다가 큰일 날 뻔한 거죠.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동시 추서가 됐던 이런 거 검색해보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예외가 있는 것만 좀 조심하면 고전은 참 훌륭한 장점을 가진 장례입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임은 딱 예였어요. 투덤은 다 아시죠? 프리버드게임즈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게임이고 원래 PC 게임으로 나와서 스팀에서 100만 다운로드 이상 기록했던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최근엔 모바일로도 나왔는데 열심히 또 다운받아서 해봤거든요. 모바일로 나와서 다운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PC로 이미 해봤던 사람들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는 게임 또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는 약간 좀 감성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투덤은을 왜 하고 싶었냐면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감동적이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투덤은도 보면 댓글에 악평이 꽤 많이 달렸어요. 이게 게임이냐? 뭐 이런 류의 스토리는 좋은데 이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게임적인 요소가 아주 다양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받았지만 2D 도트 그래픽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엔딩 보면서 이렇게 막 울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이런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장르 저희가 만들어놓고 났더니 장르가 이렇게 된거지 그냥 처음에는 생각했는데요. 스토리 어드벤처? 이렇게 시작했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 시장 되게 작더라고요. 전체 게임 장르 시장에 5%도 안되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더 작은 대부분 RPG나 메인 장르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게임들 하고 자랐는데 PC 게임의 룸 이런거 하면서 이거 어드벤처 장르예요. 이때만 해도 어드벤처 전성시대였거든요. 어드벤처 전성시대였고 그 뒤에 울티마 나오면서 RPG 올라갔지 그 당시에는 엄청나는데 옛날 얘기죠. 이렇게 할아버지들만 생각하는 스토리 게임이 가진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드벤처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 게임이 가진 약점. 회색 도시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이고 잘 만들었고 훌륭했는데 팀이 접히고 슬픈 얘기들이 들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들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장르가. 이유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수익성이 낮아요. 수익성이 낮다는 건 뭐냐면 게임 하나에서 결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스토리 게임만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렵죠. 그런데 회색 도시 팀이 컸거든요. 그 팀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과 플러스 알파 기업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낮은 리텐션? 밤새서 그냥 다 깨고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낮은 리텐션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유저층도 아까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옛날에는 넓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기는 약간 매니악한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약점인데요. 사실 근데 회색 도시 저희 좋으면 저희는 땡큐죠. 너무 돈 잘 벌고 좋은 게임이었는데 지금 안 나와서 너무 흑상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정샷인 거 보이시죠? 어디 기자님들이 사진 달라고 그러면 보내드리는 설정샷? 책 다 펴놓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회사에 가면 이런 책들은 넘쳐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고전이 다 있다시피 할 정도로 책들이 많고요. 읽어보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작품인 오제마업사를 정말 들이 팠어요. 들이 파서 만들었고 2015년 3년 전이네요 벌써. 오제마업사를 냈고요. 옐로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냈고 이유는 글로벌로 아까 말씀드린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실패 사례 한번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 게임을 잘 못 만드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1년 6개월 5명 처음에 한 3명 있다가 이제 5명 된 겁니다. 5명이서 만들었습니다. 2016년 6월에 유료 3천 원이 됐는데 게임은 어드벤처 스토리 게임으로 만들었고 스토리의 세계로 들어가 스토리를 경험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처참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영어 버전으로 국민까지 출신했지만 돈은 하나도 없고 있어요. 이게 압기작용으로 풀어버린 것 같고 하나하나가 되는 게임 스토리 원장의 내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장면을 만들었고 그의 장면을 만들었고 그의 장면을 만들었고 그의 장면을 만들었고 이 문제방업사가 저희들끼리는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옐로브릭스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었다. 저희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줬고 회사를 외부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다음 작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옐로브릭스부터는 저희가 코코 스튜리를 버리고 유니티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도움이 됐죠. 옐로브릭스 그래프예요. 1년 동안 모아놓은 건데 제일 높은 숫자 보시면 몇입니까? 아니 30 30 다운로드가 제일 높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운받았죠. 1년 동안 다 받은 게 3,000개 이거 다 합쳐서 모든 마켓, 애플, 원스토어 다 합쳐서 3,000개 1년 동안 회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게 유료라서 안 팔리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재마업사 책에 보면 한 페이지 정도 양철나무꾼의 옛날 얘기가 나와요. 양철나무꾼은 원래 먼지킨 마을의 나무꾼이었거든요. 사람이었는데 얘가 양철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살짝 나오는데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색해가지고 저희가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무료로 한번 뿌려보자. 그럼 혹시 유료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만든 옐로브릭스가 팔릴지도 몰라. 아직도 한 상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죠. 그래서 무료 게임으로 냈고 마케팅 툴로 해서 끝나고 나면 옐로브릭스 사세요. 라고 배너 띄우고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 데는 3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테스트 1주 했으니까 실제로 제작은 2주밖에 안 걸린 거고요. 아트 그림 조금만 더 그리고 새로 쫙 그러니까 툴이 다 있으니까 금방 만들 수 있었죠. 갑자기 순식간에 한 두 달 만에 한 5만 다운은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료라 그런가? 뭐 이런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유를 막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평점이 너무 좋아요. 4.8 딸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리뷰 가서 보니까 게임을 하다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어 게임을 하는데 왜 울어 왜 밤에 했다고 밤에 나를 막 울려요 뭐 이러고 막 울리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연령대도 조금 어리고 10대 여성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있나보다 우리가 잘 몰랐다 그래서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한번 이 장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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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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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굉장히 엉성하죠. 연출도 엉성하고 근데 재미있었던 건 차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스토리텔링이었다는 거예요. 스토리 게임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 스토리다. 너무 평범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왜 스토리텔링이 차이가 나냐 처음에 첫 작품 옐로브릭스의 대사는 제가 썼고요. 이 작품은 아까 나왔던 그 친구가 썼어요. 남자친구 있죠? 이수호씨. 그 친구가 썼어요. 잘하는 친구가 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원작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작을 그래도 가능하면 그대로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자기 표현으로는 중이병스럽게 썼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사와 코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엘로브릭스는 별 코드가 없었어요. 근데 하트리스는 무조건 슬픔이었어요. 끝에 가서 무조건 슬픔으로 몰아 붙인다. 그 코드가 분명했고 이 슬픔을 전달하고 싶다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라인을 분명하게 썼던 것이 굉장히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응을 많이 보여주신 분들이 10대, 20대 여성분들이 많았고요. 주로 밤에 플레이 하신 분들이 아마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낮에 평점 3.5점, 밤에 평점 4.9점 뭐 이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무료 게임으로 냈고 실제로 타깃 유저도 이렇게 보시면 연령대가 이제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죠. 전체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이 78%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차이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게임 빨리 잘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지키된 아이디에요. 지키된 아이디어를 시작했고요. 도대체 잘 되는 스토리 게임이 뭐냐 하는 거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이제 게임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 회사 게임 막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데 새로운 게임이 5월에 나온다고 디트로이트 다음 작품 나오더라고요. Heavy Rain, Beyond Two Souls 또 노티덕의 The Last of Us 이런 게임들은 다 풀스 게임이죠. 굉장히 고퀄리티의 3D 실사 스토리텔링 죽이고 음악 죽이고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재밌는 건 그렇게 막 게임적인 요소가 많이 있진 않아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이 장르를 저희가 인터랙티브 드라마 장르라고 하는데 이런 게임을 모바일로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저희는 뭐 아트가 한 명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아트 한 명이 원화가입니다. 원화가 앞에 그림도 다 아트 한 명이 다 그린 건데 원화가가 거의 갈렸죠. 그래서 아트가 혼자 유아에서부터 다 하는데 너 3D도 할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안 되니까. 저희는 무조건 2D에. 네. 그래서 그래픽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생생한 음성 지원. 그렇죠. 풀 보이스 비주얼 로벨.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인기 성우들을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고 작품도 훌륭해요. 저희도 뭐 돈이 없으니까 성우를 쓸 수도 없고 빨리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트리스 때도 보면 성우가 없는데 텍스트만으로 충분히 스토리 연출과 감성, 감정이 전달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결정 같아요. 또 어떤 게임이 잘 되냐. 화이트데이. 다 잘 아시는 게임이죠. 러스티 레이크. 뭐 이런 일들은 또 각 장르바다의 특징이 있죠. 공포. 방탈출. 뭐 여기 그림은 안 넣었지만 뭐 미연시. 남성향, 여성향. 이제 오락성이 강한 스토리들도 있고 각각의 다 장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전명작인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때 이런 게임들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건 좀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우리는 뭘로 갈까? 라고 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복잡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YPG나 퍼즐이 추구하던 것들은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건 마찬가지로 사실 비주얼 노벨도 안 하고 있는 장르이긴 한데요. 저희는 여기 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 뒤에서 잘 안 보시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드벤처 요소를 좀 가져가자. 그 다음에 깰재미 같은 걸 좀 주자. 그 다음에 스토리의 완성도를 극대화 시키자. 그리고 감동적인 연출을 하자. 연출을 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엔딩에 대한 경험. 그냥 엔딩 끝났어가 아니라 엔딩 시점에 어떤 감정을 주고 싶은가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잘하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임이 지킬 앤 하이드에요. 주인공으로 나왔던 가브리엘 존 오토스죠. 그래서 저희가 잡았던 포인트는 원작의 재구성을 통해서 플롯을 좀 잘 짰습니다. 주변에 보면 사실 지킬이 하이드냐? 그리고 처음 알았어? 이런 분들도 많지만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요즘은. 그렇지만 플롯을 너무 아는 결과물을 바꾸기 위해서 좀 새롭게 플롯을 구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를 저희는 원화가 밖에 없기 때문에 원화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정말 그 세계에 들어간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주려고 많이 아트 작업을 많이 공을 들였고요. 연출의 핵심을 음악에 많이 뒀습니다. 음악을 뒤쪽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스토리 감성을 전달하는데 쓸까? 하는 연출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리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여섯 명 있었죠 그때. 다섯 명 여섯 명이 보면서 한 사람도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아는 거예요. 재미있어? 재미없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되나? 뭐 저희도 출시 전날 얘기입니다. 이게 무료 게임? 이거 결제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지? 결제 모델도 새로 넣었는데요. 결제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두려움 속에 정말 확신없이 냈는데요. 다행히 반응이 좋았던 거죠. 영상 잠깐만 볼게요.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던 플래시백 장면인데요. 저희가 지키린 아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배웠던 점 실제로 성공했던 점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성과는 저희는 되게 큰 성과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조금만 큰 회사에 대면 그거 우리 벌면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작은 성과. 애플에서 그래도 2등까지 올라갔었고요. 무료 인기에서. 구글에서 무료 인기 7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한 영원히 머물길 바랬으나 잠시 머물다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저희들은 사진 찍어놓고 맨날 쳐다보고 그랬다.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양대마켓에서 지금 현재 한 60만 다운로드 정도 기록했고요. 유료로 전환하는 비율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RPG하고 비슷한 수준의 전환율이 나와서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 유료 전환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서 저희는 나름 성공했다.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아직도 있는데 유저층이 아직 얇죠. 그래서 50만, 60만 가면서부터는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노출의 이슈가 아니고 노출이 많이 되면 조금 더 늘긴 할 텐데 노출의 이슈라기보다는 이 시장의 풀이 제가 봐서는 맥시멈 한 100만 명 아닌가 한국에? 그 정도? 그리고 한 50만 명, 60만 명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거기까지 가는 이 정도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고 없이 노출하기가 정말 어려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노출이 좀 어렵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저희가 넣었던 굉장히 의미 있게 시도했던 부분들은 첫 번째는 플롯의 재구성인데 플래시백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사실 이 플래시백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친구가 그 회사 나간 그 친구가 하자고 해놓고 나갔는데 만드는 건 저희가 만들었어도 결국은 지킬의 현재 스토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 안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지킬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지킬이 새롭게 내가 약을 발명해서 나는 인간의 두 개의 자아를 분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시도해서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재의 모습에서는 계속 그게 실패해 가면서 이 변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지킬을 갔다 하이드로 갔다 이러는 게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점도 잘 안 되면서 괴로워하고 결국은 파멸해서 죽고 마는 이런 파멸의 시간을 흘러가는데 결국은 그래프가 교차하겠죠. 이렇게 끝 장면에 가면 지킬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과 죽어가는 하이드로의 모습을 완전 대비시키면서 저희가 엔딩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느낌, 감정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허무함이었어요. 야, 이 산이 허무한 거다. 허무함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게 이 플래시백 구조를 설계했다고 생각하고요. 스토리 탤링 할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또 새롭게 고민해야 되겠죠. 원화가가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원화가가 그림을 좋아하고 서파 그릴 때 가장 행복해하는 친구여서 서파 많이 그려라. 이걸 내가 게임에서 보상으로 주고 안에서 넣자. 스토리가 진척이 되면서 그때그때마다 요약 서파 같은 걸 하나씩 주고 이걸 보상으로 주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만족도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굉장히 게임으로 머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의 일환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서 서파를 이용한 스토리텔링도 저희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스토리 전개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메인라인에 있는 게 무료고 그 밑으로 살짝 빠져 있는 게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두렵긴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엔딩까지 다 연결시켜놨거든요. 중간에 맞고 자 돈 내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무료로 엔딩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대신에 감독판 같은 형태로 유료를 더 팔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무료로 게임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유료 에피소드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사실 그 사이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야 이런 걸 나중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뭐 사파라든지 특별한 업적 대부분의 업적은 그냥 달성할 수 있지만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특별한 업적은 재화가 필요하도록 만들었고 또 추가 컨텐츠 중에 일부분만 다 모으고 싶은 사람만 돈 내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한 80-90%는 다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이제 전체 수입 구조를 설계했고 저희가 디렉터스 컷 모델이라고 생각한 이 부분은 영화 DVD 같은 데서 차용한 건데 굉장히 잘 워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자잘자잘한 것들이에요. 지키레나이드는 여러 가지 수집 요소들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스토리 게임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는 인물의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모아가는 거라든지 인물 수첩 사건 수첩에서는 사건의 데이터를 다시 모아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모아지는구나 마치 출입 게임과 같은 느낌을 좀 줬습니다. 이게 살짝 오해가 있긴 있어요. 출입 게임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야 출입 게임이 아니잖아 이러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키레나이드가 미스테리에 가까운 소설인데 자해보면 출입물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그런 이제 약간의 오해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반응이 괜찮았던 거는 런던 수첩이라는 거였는데요. 19세기 런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마치 이렇게 역사교과서 보듯이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용어 어떤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에 대해서 히피라는 말이 나오면 하피라는 말이 나오면 하피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뭐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계속 업적처럼 도감으로 주고 그것들을 모으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니게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미니게임 형태로 많이 만들었어요. 미니게임이라 하면 독립적으로 이거 하나 자체가 성공과 실패가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동기부여와 모티베이션 요소가 있는 그런 미니게임을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점점 가면서 아까 풀스 게임 중에 인터랙티브 드라마 장르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QTE라고 하는 퀵타임 이벤트 문을 열 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뭔가를 들 때 이렇게 드는 행동을 하고 문을 부셔서 깨고 뭔가 지나가고 이런 행동들을 개입하고 그 스토리를 직접 유저가 경험하게 만드는 여기도 보시면 좌측에 있는 누르기는 눌러서 막 들어가는 거 드래그하는 거 이런 활동들을 QTE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QTE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인데요. 지금 중간중간 음악이 나왔지만 저희가 음악 제작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외주했고요. 저희가 뭐 작곡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슨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음악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음악 제작사분들을 뵀는데 주로 RPG나 퍼즐류 게임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을 오히려 조금 배제하고 혹시 드라마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영화 음악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찾았고요. 그러다가 그걸 장기 잘해주시는 파트너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QTE는 아이들 저희 다음 작품까지는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작품을 만들면서도 이건 게임 음악이라기보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 가깝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만들었고 저희가 이 타이밍에 어떤 음악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기획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다 들어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한두 개만 들어보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빠방 하고 커지는 장면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사나 스토리 전개가 맞춰서 돌아가게끔 타이밍을 맞추는 노력까지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기획자들이 게임을 밸런스하고 이런 쪽의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유니티에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출이 자연스러운지를 보는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저만 좋다고 생각하는 성과예요. 사실은. 저희 카페에 가보면 저희 유저분들이 게임 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책 샀어요. 그리고 책 읽고 심지어는 오른쪽에 위에는 지키레나이드고 밑에는 오페라 유령인데요. 책이랑 이 내용들이 게임 속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바꾸셨네요. 이러면서 이건 그대로 나와요. 이러면서 보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구글 인디게임에서 탑3 지난주 토요일에 받아갖고 주말에 엄청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된 자랑도 살짝 하고요. 저희는 발표한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지금 다들 난리 났거든요. 지금 목요일날 오페라 유령 출시합니다. 금주 목요일날.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오픈을 못하고 챕터 1, 2만 먼저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일단 다 만들어져는 있어요. 그런데 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계속 보면서 다듬는 거예요. 여기서 대사가 이상해. 여기서 음악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상해. 여기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가다가 얘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애니까 다시 돌아서서 한번 보고 가면 좋겠어.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막 걸리는데 그게 품질로 연결이 되니까 한꺼번에 오픈하고 수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챕터별로 가자. 이게 약간 웹툰스럽게 가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 1, 2 내고 다음 달에 챕터 3 내고 그다음 달에 4, 5 내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저희가 다듬고 충분히 다듬고 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다음 작품이 이렇게 많아요. 다음 작품을 아직 선정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 후보로 올라가 있는 작품들이 꽤 있고요. 이런 작품들 해보자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 고전들이 가진 매력이라는 게 있고요. 또 새롭게 배운 점들 몇 가지만 조금 공유해드리면 이 고민은 저희들끼리 맨날 싸우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특정 몇몇 분은 이게 게임스럽게 조금 더 가야 된다. 아니다. 스토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가다 보면 메카닉이 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은 것은 저희 장르의 특성상 메카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핵심 메인은 스토리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의 발견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스토리 게임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오시긴 했는데 시장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게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뮤지컬 덕후? 영화 덕후? 되게 많으세요. 지혜나 팬들이 야 게임도 나왔대 하면서 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게임을 많이 즐기시던 분들이 아닌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해서 넌게이머의 게임화, 게이머화 그래서 게임 시장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원작 그대로 가야 되냐? 재창조해야 되냐? 이것도 맨날 싸우는 겁니다. 저는 원작파였는데 제가 많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많이 물러났고요. 그렇지만 지키레나이드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원작을 제대로 담았냐에 대한 니즈도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원작은 원작대로 좀 보여줘봐. 다른 건 다른 거 하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매즌만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갈급함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동시에 담으려다 보니 오제의 마법사, 옐로우 브릭스는 원작 거의 그대로 물론 여기는 멀티엔딩이 있었지만 지키레나이드는 약간 플롯을 바꾸는 정도 이번에 오페라 유령은 새로운 등장인물도 나오고 또 어떤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좀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약간 스토리가 약간 바깥으로 빠진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걸 검증해내려면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달라지고요. 뮤지컬이나 영화에 나오는 건 원작하고 많이 다릅니다. 뮤지컬이나 영화에 나오는 건 에릭도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사실 나쁜 놈인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여기 나오는 이런 특정 인물들 이런 저희가 새롭게 넣어서 좀 더 주인공인 크리스틴의 감정 표현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엔딩이 필요하냐? 멀티엔딩 만들어달라는 니즈가 되게 많이 저희 카페에 올라와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회색 도시 팀만큼 커지면 모르겠지만 일단 있으면 좋은데 현재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끝을 다르게 이렇게는 할 수 있고요. 엘로브릭스에서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막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발표된 디트로이트 같은 게임처럼 분기가 게임의 핵심인 그런 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냥 분기 하나 만드는 게 게임 하나 만드는 것만큼 코스트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양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갈 길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일단은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도 있게 가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팀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기 인 게 제일 크죠. 앞으로 스토리 게임이 어디로 가야 되냐 저는 마케팅 할 돈이 없어요. 회사에 지원금 좀 받으면 마케팅 좀 하고 이번에 구글인디 게임 가서 받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마케팅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바이럴을 트위터에서 텀블벅 같은 것을 활동을 한다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팬분들의 니즈를 자꾸 이렇게 만족시켜 드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 회원들이 모여서 많지도 않아요. 이제 한 9천 몇백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 명 되고 2만 명 되고 3만 명 되고 이 길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돈을 써서 유저를 모아올 돈이 없어요. 결국 있는 고객이 저희 게임을 다음 게임도 또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계속 그분들이 여기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스토리 게임 시장이 좀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이게 북미에서 아트가 완전히 좀 다르죠? 북미에서 초이시스라는 셀베리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넥슨이 여기를 인수한 걸로 아는데 이 회사가 지금 엄청 천만 다운로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사가 이제 막 나타난 거예요. 에피소드라는 회사도 나오고 중국계 회사도 나오고 이거 다 모바일 기반의 분기형 스토리텔링을 하는 의사결정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임이에요.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체리츠의 수상한 메신저? 이런 게 이제 좀 비슷한 스토리 게임 장르라고 보여지고 저희는 좀 굉장히 다른 장르죠. 그런데 저희는 다 같이 스토리 게임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 게임에 대한 니즈 시장들이 커지고 있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영화나 뮤지컬이나 드라마 웹툰이 스토리 컨텐츠잖아요. 이 시장에 저는 게임이 한 구석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에서도 인터뷰하면서 좀 높으신 분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스토리텔링 카테고리 좀 만들어달라. 어드벤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따로 좀 빼주면 그걸로 빠질 게임 되게 많다. 그래야 시장이 커지지. 이러고 이제 얘기도 좀 했습니다. 뭐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리로 세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저희 내부의 비전이 있고요. 스토리도 사실은 좋다 나쁘다 영역은 아니고요. 오락성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작품이 가진 작품성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잘 담으면 소설 책을 사람들이 읽는 이유는 소설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삶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요즘에 책을 잘 안 읽는 세대니까 1차 콘텐츠인 영화, 게임 이런 것들에서 역할을 잘 하면 스토리로 좋은 세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